랜디 존슨이 비둘기의 목숨을 아사간 지 정확히 20년이 된 오늘 김하성이 첫 외야수 선발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하성은 25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시범 경기에서 6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했는데요. 고교 시절에 아주 잠깐 외야를 본 경험이 있고 2014년 히어로즈 입단으로는 내야수로만 뛰었던 김하성은 지난 겨울 샌대고 입단이 확정된 후 고척돔에서 키움 선수들과 외야 훈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좌익수로 나선 김하성은 공을 잡으면서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도 뛰어난 송구를 보여줬는데요. 1회 첫 타석에서 2-3 알루에 등장한 김하성은 1볼 2 스트라이크에서 우한 앤서니 디스클라파니가 던진 한가운데 몰린 변화구를 지켜보고 삼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카운트 2&2에서 바깥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심판이 포수의 프레이밍에 손을 들어주면서 두 타석 연속으로 삼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세 번째 타석에서 우한 레이에스 모론타가 던진 빠른 볼을 당겨 깔끔한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는데요. 모론타가 평균 97마일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인 점을 감안하면 모론타에 패스트볼을 당겨쳤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타석이었습니다. 3타수 1안타 2-3진을 기록하고 교체된 김하성은 현재 10원 경기 성적이 타율 1알 4푼 3리, 출루율 2알 3푼 5리, 장타율 0.143인데요. 또한 첫 4경기에서 1볼렛 1-3진이었지만 이후 11경기에서는 3볼렛 11-3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에 적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즈스와 비교했을 때 샌드에고의 가장 큰 약점은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는 건데요. 토미펜, 트렌트 그리샴, 윌 마이어스가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맡고 주릭슨 프로파가 네 번째 외화수인 샌드에고는 마차도, 타티스, 크로네너스, 내야에 김하성과 호루에 마테오가 내야 백업을 맡고 김하성이 내야와 외화를 오갈 수 있으면 팅글러 감독이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큰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김하성의 포지션이 고정돼 수비 부담을 좀 더 덜면 좋겠지만 시카고 컵스에게 108년 만에 우승을 선물한 벤 조브리스트처럼 내야와 외화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샌드에고는 호루에 마테오의 돌풍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마테오는 2타수 1안타 1볼렛에 2루타 하나를 기록해 10원 경기 성적이 타율 3할 4푼, 출루율 4할 4푼팔리, 장타율 0.489, OPS 0.938이 됐습니다. 마테오는 한때 양키스의 최고 유망주였는데요. 2016년 양키스의 유망주 순위는 1위가 호루에 마테오, 2위가 게리 산체스, 3위가 에런저지, 그리고 12위가 미겔 안두하였습니다. 이에 샌드에고는 마테오를 내야 백업, 외화로 출전했을 때 성적이 크게 좋아지는 프로파가 외화 백업을 맡고 김하성이 내야와 외화를 오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편 어제 페르난도 타티스의 어깨 부상 소식에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타티스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왼쪽 어깨의 상태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티스는 어깨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게 아니라 샌드에고 구단이 앞으로는 꼼꼼하게 관리하자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샌드에고로 간 거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타티스가 부상을 당해 김하성이 개막전 유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김하성이 이루수로 개막전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요. 샌드에고의 개막전 상대가 에리조나고 에리조나는 잭 겔런이 부상을 당함으로써 무조건 벙간호가 나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벙간호가 좌한이기 때문에 제이스 팅글러 샌드에고 감독은 좌타자 크로네너스 대신 김하성을 선발 이루수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샌드에고 아드리안 모레오는 아웃카운트 10개 중 6개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는데요. 모레오는 시범 경기에서 10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동안 삼진이 11개지만 볼렛도 8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샌드에고 팬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모아졌는데요. 디넬슨 라멧의 첫 시범 경기 등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2경기에서 3승 1패 2.09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투표에서 트레버 바우어, 다르비슈, 제이콥 디그롬에 이어 4위에 올랐던 라멧은 그러나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팔꿈치 문제가 발생해 피칭을 중단하고 PRP 주사를 맞은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라멧은 포스트 시즌 등판을 강행했다면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라멧이 슬라이더 투수라는 겁니다. 라멧은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온 이후 슬라이더를 759 이상 던진 투수들 중 피안타율 9푼칠리와 피장타율 0.514, 헛수익률 48.9%가 모두 1위에 해당되는데요. 지난 시즌의 경우 패스트볼 46.3%와 슬라이더 53.4%, 체인지업 0.3%로 슬라이더 구사율이 규정 이닝 투수 1위였습니다. 2위 패트릭 코빈이 40.2%였으니까 라멧은 코빈보다도 13%가 높았던 겁니다. 이에 라멧은 현재 스프링 캠프에서 슬라이더를 아껴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범경기 첫 공식 등판에서는 도노반 솔라노에게 홈런을 맞긴 했지만 패스트볼 8개와 함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2개씩 던졌고 최고 구속 98마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샌데고가 다저스에 맞서려면 라멧이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라멧은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해 투구수를 천천히 늘린 다음 샌데고 선발진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한편 4월 2일 개막전을 앞두고 몇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케빈 가즈먼의 개막전 선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가즈먼은 시애틀 마르코 곤잘레스와 개막전 대결을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매치업은 화이삭스 루카스 지올리토와 에인젤스 딜란번디, 텍사스 카일 깁슨과 켄자시티 브래드켈러, 카디널스 잭 플레어티와 신시네티 루이스 카스티오, 클리브랜드 슈인 비버와 디트로이트 매튜 보이드, 볼티모어 존 민스와 보스턴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미네소타 마에다와 미러키 브랜든 우드러프, 템파베이 타일러 글래스나우와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인데요. 토론토는 류현진의 등판이 당연하기 때문에 류현진 대 게리콜의 대결도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진 대결은 개막전부터 맞붙게 된 제이콥 디그론과 맥스 슈어어입니다. 한편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랜스 맥컬러스와 5년 8,50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한 휴스턴은 카를로스 코레아에게도 6년 1억 2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코레아는 팀 잔류 의지가 강한 만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계약은 보스턴이 젠더 보가츠에게 준 것과 똑같은 규모인데요. 현재 뉴욕 매체와 협상 중인 프랑스코 린도어가 소문대로 3억 달러 계약을 받게 되면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슈퍼 유격수 중에서 코레아와 린도어의 이름이 지워지고 코리 시거, 트래버스토리, 하비에르 바에스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가 스토리를 잡는다면 올겨울은 시거의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20년 전 오늘은 랜디 존슨이 시범 경기에서 비둘기의 생명을 빼앗아간 날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이 나오는 영상을 링크로 걸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